대구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, 1, 6급 등록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3만 4,700여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 신청한 신분증 등을 챙겨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